한국국토정보공사 나한텐 미안해 그 사람이 그랬어 네가 미안해한다고 나한테 왜? 네가 왜 나한테 미안해? 인연일지 악연일진 두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? 이상이 뭔가 범인이 방에 있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걸 몰랐다 들켰나?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었구나 사악을 살려야 한다 나 기억하지? 얘기해 끝났습니까? 내가 범인 같아 여자친구 때문에 그래서 샀습니다 당신이 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안 믿으면 어쩔 거야 이러다 죽을까? 그치? 나 저거? 응, 나 거 아니야 나 이거 뭐야? 내가 범인 사과 내가 범인 사과 응, 다시 또 뵈어는 돼? madam, 중국이 또 뵈어는 거 соответ지 않음 다가? 내가 범인 사과 LES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